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악플이 있어서 악플이 아니고 뭐 어떤 티누어 비하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입니다. 티누어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아람님이 올렸네요. 유튜브에서 웹개발 정보보다 우연히 접했는데 홈페이지 상태도 질이 너무 낮아보이고 다 블로그로 연결되고 홈페이지 상태에 질이 낮고 블로그로 연결되면 잘못된 건가요? 블로그의 장점은 여러 곳에 노출이 될 수 있고 저는 실용주의라서 제 글이 홈페이지만 게시되지 않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다가 보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굳이 홈페이지 만드는 시간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좋은 디자이너 써서 쓰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오는 사람들은 많이 오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난 실용주의다. 그 에너지를 학생들 가르치는데 쓰겠다. 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이거 싫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학원이 증명하는 결과 등 내용이 오히려 너무 증명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아니 증명은 언제는 또 증명 안 한다고 난리고 증명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증명 안 해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잖아. 어떤 주장을 해. 우리 존나 잘해요. 우리 연봉 졸라 높아요. 그러면서 연봉을 안 알려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우리 연봉 졸라 높아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예요. 라고 증명한 게 잘못된 겁니까? 어느 회사 들어갔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진짜 나는 증명해도 난리고 안 해도 난리고 어느 상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 저런 얘기 보면. 저걸 또 공개적으로 쓴다? 아니 해커톤에서 최근 한 4개월 안에 수상한 거 2등 여기도 여긴 3등 여기는 2등 여기는 2등 아 여기 3등 이게 상금 제일 많이 받았어요. 한 600만원? 상금 110만원에 소속 저금 500만원 받았으니까. 상장 뭐 이런 것도 올린 게 잘못입니까? 그 작품들 작품들 만난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작품 안 올린다고 난리고 안 그래요? 작품을 투명하게 올린 게 잘못이에요? 아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저희 공개하면 수료자 인터뷰도 이렇게 많고 그리고 이제 팀 프로젝트 한 것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협이 같은 경우는 그 스트리밍 한 것까지 링크가 돼 있거든요. 상협이 이제 플라니텍에서 지금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상협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실시간으로 했던 것도 다 공개하는데 저에게 이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 증명하는 게 잘못한 거예요. 내 무슨 나는 진짜 내가 내가 상식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제가 맨붕 왔어 진짜 아 나 이런 게 되게 힘든 것 같아. 그냥 다시 그냥 실어서 뭐 아무거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증명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어 1년 정도에 그렇게 바뀐다는 것도 참 연봉도 많이 받고 블로그 글 쓴 어투나 상태도 어린아이가 쓴 것 같아 보이던데 내가 그렇게 동안이야? 내 글이? 난 동안 아니겠지 글이 동안입니까? 아니 근데 솔직하게 글을 쓴 게 잘못된 거예요? 언제는 또 뭐 가식적이고 학원들은 다 있는 척한다고 막 그러면서 진짜 솔직하게 그냥 그냥 커뮤니티 같은데 글을 쓰는 그런 투로 그냥 편하게 글을 쓰면 그것도 잘못된 건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이런 철학을 저와 동일하게 논한다고요? 뭐 본인이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게 말이 안 되고 흔한 그런 수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 괜히 선동당해서 오해하고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아주 약간의 마음이 생기네요 제발 티누반 오면 동작교육청에도 인증 다 해놨고 연봉 허위가 아니라는 걸요 이미 공무원분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강 오면은 진짜 아우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만한 정보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거짓말 한 게 하나도 없고 연봉 받은 내역들 다 보여주는데 왜 내가 잘못한 거지? 근데 뭐 안 오셔도 되는데 그냥 없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글 쓴 분이 없는 말은 안 한 건 아니지만 저런 거는 별로 기분 안 나빠요 그냥 공개발자님처럼 그냥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니까 추천 안 할 수 있지 뭐 우리한테 칭찬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는 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뭐 유명한 학원이랑 입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희 입소문으로 오는 사람들이 20%에서 30% 사이고요 광고가 아니고 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설 학원 중에서 광고 제일 안 하는 편일 거예요 저희 광고비 거의 안 들어요 왜 안 들까요? 아무튼 광고 거의 안 해요 저희 뭐 동영상 광고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 광고비를 지금 이제 모아가지고 옹영 2단계 친구들 중에 팀플레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창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작품 중 하나가 이제 한 다 다음 주쯤에 이제 런칭할 예정이에요 그때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저희가 광고비를 써서 팀노바와 그 이제 그 팀의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도 하고 대외적으로 광고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제 마케팅비를 최대한 아껴가지고 저희 마케팅 쓸 거를 이제 저희 팀노바 팀원들 창업팀 그 친구들한테 쓸 예정입니다 마케팅비 별로 안 들어요 마케팅비 안 들어도 청강 청강 지금 4월 초중순까지 거의 꽉 차있고 청강만 들으려고 해도 사실 좀 시간이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는 느낌이고 한 달 이상이네요 3월 지금 2월이니까 2월 3월 4월 초중순까지 좀 어느 정도 꽉 차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두 달 두 달 정도는 어 예상하시고 청강하셔야 될 정도로 저희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요 그냥 뭐 욕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 마케팅비가 지금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안 하는데 저는 진짜 이분의 의견에서 좀 뭔가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찝어볼게요 회사에서 뽑았을 때 혹은 사주도 동료들이 봤을 때 해당 학원 수강생들 잘하더라 이러면 부정적으로만 소문은 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팀노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글도 많고 실제로 팀노바에 이제 그 메일로 더 수강생 좀 추천해달라고 오는 글도 상당히 많고요 어 저희한테 보낸 거 말고 실제로 플라니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그 인재가 있을 때 소개시켜주게 아예 계약이 된 계약이 된 거라기보다는 저 구두로 이렇게 하고 실제로 상협이랑 어 그리고 지금 세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 친구들이에요 그 정도로 저희 근데 둘이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막 정말 세미 같은 경우는 완전 그 신입인데 외국인 개발 때 두 명을 자기가 리딩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리고 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많이 갔다고 얘기를 해도 부정적으로만 소문이 퍼졌다고 생각하시는 건 이제 본인 생각이시겠죠 왜냐하면 수강생들이 직접 저희가 스트리밍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이 직접 카카오톡으로 팀장님 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라고 보내준 것 같은 것도 많은 분들이 공개를 했는데 그냥 본인이 안 보시고 마치 팀노바에 대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소문만 있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노바에 대해서 좀 아니면 좀 객관적으로 글을 썼을 때 이제 이렇게 반대가 많이 눌려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여론 자체가 팀노바에 대해서 칭찬하면은 저 새끼 저거 노프팀장이야 이러면서 막 내가 무슨 동해봤적 서해봤적 하면서 막 마케팅하는 줄 아는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나 바빠 생각보다 엄청 바빠 아니 엄청 바빠요 내가 이걸 글을 물타게 하고 내가 그럴 정도로 시간이 남아 보이나 아무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소문이 퍼졌다고 생각하는 이제 본인 본인 피셜이에요 근데 뭐 이런 것도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근데 자 보세요 저희 믿고 따라오면 연봉 얼마 찍습니다 이래요 아니 우리가 연봉 우리 따라오면 연봉 3600 무조건 받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오히려 연봉은 보장한 적 한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온 거지 그냥 저는 그 모든 학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최선을 다할 뿐이고 저희가 취업을 보장한다고 그랬지 믿고 따라오면 연봉 얼마 찍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요 해당 학원 찾아보면 대부분 강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저희 믿고 따라오면 연봉 얼마 찍습니다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라고 허위 사실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버려요 MSG 마냥 이렇게 말한 적 단언코 없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제가 이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개발자가 맞으신 건지 왜 우리를 이렇게 까는 건지 팀노바 예전에 악플 다는 사람 되게 세게 너무 쌍욕을 하길래 이제 동작경찰서 가가지고 고소미를 시전을 했죠 근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 그 사람 IP가 어떤 학원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아시겠죠 그걸 경찰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 녹취도 다 있어요 경찰이 직접 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웃긴 건지 너무 놀랐어요 그때 아 진짜 이게 그리고 교육기관의 공격을 진짜 많이 받아요 막 그리고 물타기 일반 유저처럼 해가지고 팀노바 까는 걸 교묘하게 더 열심히 까는 사람들도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포기해가지고 아 그냥 보지 말자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댓글 다쳐서 알려주셔가지고 본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뭐 본인들 의견을 올리신 거니까 그냥 그러지 하는데 주루수씨님이 뭐 옛날부터 뭐 팀노바 많이 까던 분이죠 이러다 또 유튜브에 오키 댓글 박제대에서 나옵니다 그냥 무관심이 최고인 것 제발 제발 무관심 좀 줘라 그리고 유튜브에 오키 댓글 박제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왜 오키 댓글이 박제대였을까를 잘 생각해봐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작년 이맘때쯤에 팀노바 팀원의 이력서를 이력서는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프라이빗한 거를 프라이빗한 어떤 개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이거 보세요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신입입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되게 공격했던 글이 있었죠 그 조회수는 2만건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력서도 그 친구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했고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커뮤니티에서 욕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 친구가 정말 많은 커뮤니티에 그 글이 박제돼서 올라가고 한 진짜 대형 커뮤니티는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굉장히 그 친구가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의 내막은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내막이 뭐였냐면 그 회사에서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오퍼를 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사인 나도 연봉을 많이 낮춰서 부르고 있다 그래서 나도 낮춰서 좀 받고 있는데 너 마음에 드는데 우리 회사에 오퍼를 주는데 연봉 좀 깎아달라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미 딴데 제가 원하는 연봉으로 붙었기 때문에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랄을 한 거예요 그 개인정보로 그 유출해가지고 범죄죠 그건 그게 올라왔는데 팀노바 수강생이 아니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막 자기들 낄낄낄거리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되게 공격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나는 여러분들 저 같은 성격이 사이코패스 같고 말을 지설적으로 내뱉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진짜 사이코패스는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요 공감능력의 정도 전두엽의 이상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냐 안하냐의 문제인데 팀노바가 아니었으면 정말 그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행동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물론 거기에 합리적인 사람들도 많이 계셨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떤 공감능력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력서에 유출된 친구한테는 공감능력이 없었고 그 회사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회사가 그 글을 쓸 때 팩트가 기반으로 썼는지 팩트를 기반으로 썼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냥 팀노바 너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너네 크크크 이런 식으로 뻥튀기 이력서 써서 보냈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작품 보면 그거 다 녹아있거든요 녹아있었고 그 하나하나 기술 쓴 거를 다 스택을 다 쓴 거란 말이야 이 작품 만들어서 쓴 기술을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가공식품 하나 사더라도 여기 초콜릿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성분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 쓴 거라고 작품 만들 때 이거 썼다고 그거에 대해서 수준이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맘에 들어 했어 근데도 안 갔다고 그걸 올려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그 친구가 왜 안 갔을까요 그런 싹이 보이니까 안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글에서 엄청 공격했던 그런 글들 그 친구가 상처받은 것들 그리고 팀노바가 그것 때문에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글을 올리고 그렇게 댓글을 올렸을 때 본인들이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해서 저는 그렇게 댓글을 박제를 한 겁니다 본인들이 당당하게 어느 업체를 공격하고 어떤 한 개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희리낙락 거릴 때 본인들이 이력서 유출되면 그렇게 안 했을걸 이게 정말 잔인의 인간이 상대적이야 본인 이력서 유출되면 울고불고 고소한다 난리 쳤을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제발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이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유출돼 보시죠 그러면 진짜 어떻게 어떤지 그거를 희리낙락거리고 너네 그럴 줄 알았다 엉터리 거짓말쟁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내막은 모르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저희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는 그때 폐렴 같은 게 오고 기간지염인지 폐렴인지 지금까지도 기침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찍을 때마다 보면 항상 기침이 나오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그 해에 갑상선왕까지 수술을 받았죠 그런 거예요 새 치어로 사람의 건강도 해치고 한 사람의 인격도 모독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청의롭다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약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그래서 제가 그걸 박제를 한 거예요 본인들이 한 폭력을 기억하라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자행할 때는 공격할 때는 엄청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낫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면 자기네들이 잘못한다는 게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왜 나는 그쪽에 관련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쉽게 쉽게 타오르고 쉽게 식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많은 검증을 받은 곳이 팀노바인데 그거를 기록했다고 저렇게 저렇게 앞뒤 다 자르고 저렇게 얘네 기록한다? 이렇게만 하니까 사실 그냥 싫은 거죠 딥노바가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세요 없는 말 만들지 말고 근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냥 그랬어요? 나머지 기분 나쁘지도 않고 이분도 사실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없는 말 쓰지 마세요 제발 5키 검색해보시면 검색을 5키로만 하니까 그렇죠 딴 데를 해보시던가 다른 데는 믿기 싫겠지 다 내가 내가 다 쓴 글이고 좋은 글은 다 내가 조작해서 쓴 글이고 나쁜 글은 이제 합리적인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사상에 도대체 뭘 말할까 내가 아무튼 그렇다고요 요즘은 그냥 이런 걸 근데 무감각한데 웬만하면 이런 거 알려주지 마세요 어차피 뭐 이런 거 올려봤자 무슨 의미야 요즘은 그래요 우리 안 그래도 바쁘고 어 그냥 우리가 잘하고 어 우리가 지금 성과도 점점 좋아지죠 아마존 오퍼보 받은 친구도 있고 뭐 그 친구 아니더라도 지금 웬만한 회사에서 CTO급 되고 팀장급 되는 친구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돈도 잘 벌고요 그런 친구도 많으니까 저는 당당해서요 그리고 5년 10년 지나면은 저런 얘기 다 싹 다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여기가 실력자라는 걸 제가 증명할 거거든요 지금도 뭐 저렇게 많이 증명을 하고 저렇게 상 많이 탄 곳이 없는데 우리한테만 저 잣대를 들이대죠 왜 우리한테만 들이댈까요 난 알 것 같은데 난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지 않나요 왜 유난히 우리한테만 그럴까 아무튼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또 얼마나 악플이 달리겠어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Japan 20 21 22 28 22 29